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현대 에쿠스 VS38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km입니다 연식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단순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보면은 스크래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분넥도 보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센서 전방카메라 있고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0 맞췄고요 3.71로 5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휠 보면은 링급 쪽에 살짝 생활개수 보입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0 맞췄고요 4.73으로 6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센서 있고요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고요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 관리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차량 보소 클로징 차량입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관리상태 좋은 거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링크 쪽에 살짝 생활개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1만 97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루 링크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오토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 억수 단자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컵폴더 들어가 있고요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고 오토홀드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일렬의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측면에 보면은 워크인 시트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쓰겠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2열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습니다 바닥에 코일매트 쭉 관리하져 있고요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면은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있고요 안쪽에 시가츠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컵폴더 들어가 있고요 2열에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열 커튼 있고 도어 쪽에 보면은 2열에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부착 타이어 볼게요 하야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책임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하야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책임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차량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현대 에쿠스 VS380 익스클로시브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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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